I love my body, that's my body, I love my body. 자, 지금. 뭐를 써? 이 나와요, 이 나와요. 여기 나와요. 적어요. 지금 나왔던 거 적어. 다시요. 다시요. 다 그래. 다시요. 아무거나 들은 거 써, 들리는 대로. 5년 베테랑을 보여드릴게요, 5년의 베테랑. 근데 오빠 잘하더라. 잘해요, 잘해. 진짜 안 보셨다. 한 분에 들어오진 않았다. 진짜 한 번도 안 보셨다. 자, 한 분 한 분은 오픈할게요. 왜 늦고 나네? 1분 지금 너는 지금. 1분 지금 너는 지금. 이런 느낌 가다가. 음악관을 이용하지, 넌. 많이 적었네요. 아니, 왜 제스한테 이런 모습 보여주려고 그런 거예요? 제가 5년 차 실력 많이 적었죠? 와우. 많이 적었죠? 네, 5년 차. 와우, 오빠 글씨도 예쁘다. 아예 안 봤네. 오늘 아예 그냥 칭찬하려고 나왔네. 보다 멤버서랑 한 번도 안 봤는데. 탱구 갑니다. 5분. 지리 된다. 어? 즐거운 즐거운 오늘. 어? 이거 언니 좀 비. 어? 이거 언니 좀 비. 아니, 언니래. 오르르. 나라라. 근데 이거 정말 싸이오빠 나와요. 이 노래가 100% 싸이오빠가 만들었어요. 저는 싸이오빠랑 소속사였잖아요. 맞아요. 이런 약간 내리락마깡. 질겅질겅은 들은 거예요, 아니면 제시 노래 홍보해 주려고 한 거예요? 딱 들렸는데. 딱 들렸어요. 첫 부분에. 자, 이제 멤버들 일단 다 오픈했고요. 슈부터 오픈합니다. 슈, 오픈. 네. 질겅질겅? 네, 질겅질겅 확실히 들렸어요. 질겅질겅 너는 그거지 오르락내리락 막장을 좀 즐겨봐. 질겅질겅. 질겅질겅. 오, 치우씨 맞는 것 같아요. 비슷해요. 잘 들었다. 자, 그렇다면 제시의. 제 거는 보지 맙시다. 인생 첫 버스입니다, 제시. 자, 제시의 인생 첫 버스. 오버. 그랬었냐. 오지락할 줄. 잠깐, 일단은 나는. 이게 들렸어요. 오르락내리락이라고 제가 다 100번 말했거든요. 제시야, 오지락이 아니라 오르락으로. 그런데 들린대로. 오지락으로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들린대로 쓰더라면요. 그렇지, 그렇지. 맞아요. 오지랍? 아, 오지랍이네요. 오지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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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ㅂ으로. 추가해야 돼, 추가해야 돼. 오지랍 오지랍.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중에 가장 정답을 많이 맞힌 1등. 많이 맞힌 1등. 나 자신 있어. 1등의 원샷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많이 쓸 것 같아. 가장 많이 맞힌 멤버는 누굴까요? 가장 많이 맞힌 분, 원샷. 보여. 튜스. 튜스. 누구예요? 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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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말했지? 튜. 내가 오르락이라고 몇 번 말해. 계속 말했잖아. 일단 1등은 추가 처지를 했고요. 안티들에게 1층을 가하는 내용입니다. 아, 그런 노래?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추측했던 거랑 전혀 다르죠. 나 알 것 같아. 그걸 봤을 때 쓰면 돼요. 지금요? 아니, 아니. 조금 이따가. 재밌다. 벌써. 재밌어. 나 여기 고정할까 봐. 오. 앞부분 가사입니다. 커즈 마이 바디 모어 댄 댄. 발음 좋다. 커즈 마이 바디 이즈 모어 댄 댄. 오, 좋아. 커즈 마이 바디 이즈 모어 댄 댄. 태현 알걸요? 태현 씨. 어떤 뜻이에요? 커즈 마이 바디 이거보다 더. 어, 모어 댄 댄. 어떻게 먹어도. 다 영원했어요. 모른다. 어떤 뜻이에요, 어떤 뜻. 커즈 마이 바디. 근데 그 전이 뭐예요? 그거는 알려드렸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억울께로 할 뻔했어. 너무 쑥 들어오지 말고 이 뜻은 정확히 뭡니까? 그러니까 내 몸이 그거보다 더. 이상이다. 더 이상이다. 좋다, 더 멋지다. 듀뿀 가사. 듀뿀 가사. Boy, I think you are not okay. Boy, I think you are not okay. 뭐 뜻이죠? 어, 오빠 정신 안 좋아. 오빠 정신 안 좋아. 오빠 정신 안 좋아. 오빠란 말이 없는데 왜 오빠라고 해요? 오빠란 말이 없는데. 왜냐하면 Boy라는 말은 남자야, 아니에요? 야, 너, 너 이러면 되지. 아니, 그런데 남자는. 내 생각에는 너는 괜찮지 않은 것 같아. 뭐 이런 느낌. Because my body is more than that. Boy, I think you are not okay. 붐 씨. 붐 씨. 엔 씨. 엔 씨. 엔 씨. 잉글릿 씨. 영어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싸이 오빠가 참여를 아마. 했으니까. 많이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영어가. maybe like one or two words. 아, one or two words? 콩글리스처럼 썼을 거야. 영어. 오케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오, 거부. 진짜 알았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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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 왜 사랑하고 그래요? 아니, 나 진짜 열심히 한 거잖아. 없어요. 노, 노. 이따도 해, 이따도 해. 일단은 1등 추웨바스 보여드릴게요. 오픈. 오늘의 1등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약간 질겅질겅 오르락내리락. 즐겨봐. 오르락내리락. 막장을 좀. 너는 그거지? 질겅질겅으로 시작이 된 거야. 응. 두 입.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안티를 향한. 일침. 일침이라고 했잖아요. 너의 입은 그럼 안티들을 지칭하는 걸 거 아니야? 네. 너의 입은 그럼 안티들을 지칭하는 걸 거 아니야? 네. 너의 입은. 날 씹는다, 이런 느낌의. 이거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새로운 힌트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게스트분들 제시와 추에게는 특급 힌트가 있습니다. 바로 영웅볼 찬스라고요. 랜덤으로 공을 뽑으면 그 안에 본인이 뽑은 글자를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나만 알려주면 안 되죠? 나만 가져갈 수 있다가 뽑은 글자를 조합해서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정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저 원해요. 지금 추? 저 원해요. 지금 추? 추 원해요? 네. 오케이. 추가 보고 저한테 주시면 돼요. 네. 근데 지금 이게 정답이 나오고. 뽑았어요, 뽑았어요, 추.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과연 혼자만 보고. 그다음 접어요. 접고 저한테 주시면 돼요. 상상도 못한 장치? 그래? 좋아, 그런 거 좋아. 여기 없었던 단어 글자인 것 같아. 하나도 없는 단어. 하나만 보여드렸는데 하나도 없는 단어. 제스는 지금 안 뽑아요? 지금 그냥 해버려? 그냥 해버려, 지금. 진짜? 들어오세요. 해도 된 거 안 해. 기대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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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여기에서 봐. 여기에서, 여기에서. 기억해야 돼. 까먹으면 안 돼. 지금 손이 미끄러워서 잘 못 패요. 지금. 장갑 때문에. 이거 문신자리라고 이렇게 하고. 뭐? 뭐? 왜, 왜, 왜. 내가 자주 쓰는 말이야. 잠깐만. 내가 자주 쓰는 말이야. 잠깐만. 탱고, 파스 한 번 오픈. 대박. 왜? 저기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된 거야! 잘했다, 잘했다! 그럼 된 거야! 잘했어, 잘했어! 좋은 거네? 다 같이 한 번 더 들어요! 오늘 아주 화끈하게 갑시다! 가자, 가자! 한 번에 맞춰야 돼! 가장 소중한 다 같이 한 번 더 들어요! 어머머머머, 세상에! 지금 노래인 줄 알았어, 연결된 노래 아니었죠? 어머머머머, 세상에! 어머머머, 세상에! 너의 그 입은 맞는데? 그쵸? 너의 그 입은 맞는 거 같아? 맞아! 아니, 그런데 여기가 좀 안 맞는 거 같아! 아나운서급이었습니다! 여기가! 저 뒤에서 확실히 들린 거예요! 뭐예요? 됐다! 영웅이다!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이 후가! 어, 됐어! 오르락내리락! 맞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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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맞다는! 아, 너는 얘기가 맞다! 맞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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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그런 식인데! 지금 제작진들이 너무 비슷해서 놀랐거든! 맞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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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갓! 이게 뭐지? 재난냐! 재밌냐? 오르락내리락! 맞다는! 왜 오늘 좀 즐겼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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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왜 갑자기 비디오 형 소리! 오랜만에 왔다! 죄는 아냐? 자! 지금! 잠시만요! 맞다! 여러분! 오 마이 갓! 오! 죄는 아냐! 오! 죄는 아냐!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와! 줄이 되게! 탱구와 신도염 씨가 잘 정리해서 채워야 됩니다! 채워서 1차 도전 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일단 적었는데! 거의 나도 오케이 나왔는데! 어때요? 무슨 뜻이지? 이게 뭔 말이지? 오케이 해야지! 무슨 뜻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자! 그럼 일단 두 분이 뽑은 글자가 있는지 물어봐도 되나요? 아! 두 분이 뽑은 글자가 있는지 물어봐도 되나요? 아! 그러니! 거기서 그걸 생각해가지고! 없어! 뭘 생각해가지고! 해서 지금!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의견을 드렸던 글자랑 다른 거 섞어서 이거 들어갈 것 같아! 네! 제가 뽑은 단어가 저기 두 개는 들어가요! 없어요? 네! 갑자기 없다가 두 개가 생겼어요! 갑자기 없다가 두 개가 생겼어요! 없다가? 오케이! 갑자기 없다가 두 개가 생겼어요! 지금! 제가 뽑은 단어가 저기 두 개는 들어가요! 있어요? 네! 제가 뽑은 게 지금 중복으로 들어가 있어요! 두 번! 두 번! 두 번이나 더! 눈이 내 눈! 어떻게 이렇게 하나 찍어야 돼요? 아니요! 직접적으로 확 얘기하면 안 됩니다! 직접적으로! 그러면 눈 밖에 없잖아! 눈이 두 개 들어가고! 눈이 두 개 들어가고! 눈이 두 개 들어가고! 눈이 두 개는 들어야 돼! 착해서 그래! 착해서! 맞다가 맞는 거 같아! 똑똑하시다! 근데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제시가 적은 건 없대요! 오지락 내리락 이게! 여기서 자연스럽게! 그렇지! 그 문장으로 만들어놔 봐. 죄를 섞어서 어떻게 끝났을 것 같아. 그걸 얘기는 해요. 섣트려. 그냥 섞어. 다리 안 돼서 섞어. 어거지로 섞어. 어거지로 세 글 쳐서. 죄개. 죄개. 죄는. 아냐 아냐. 야 야. 됐어요. 아니야. 됐어요. 죄 아니야. 죄는 아니야. 죄는. 안 되네. 죄로 밀면 되지. 그치. 좁을 빼고 죄는 아니야. 한 글자. 이렇게 했던 것 같아. 죄는 아니. 발음을 죄는 아니야라고 했는데. 내가 봤을 때. 뭔가 죄는 아니야. 아니야. 와우. 이거 맞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고요. 제시가 많이 쓰는 말이 딱. 맞다는 건. 1차 도전합니다. 1차 도전. 1등 봤을 주인공. 추가. 안녕하세요. 아 근데 뭔가 일침을 가하는 내용이 있나? 그러게 일침을 가하는 내용이 없어. 오지락 내지락 이분은. 맞아. 오지락 말고 오르락. 오르락 마락. 살짝 아이디어인데. 안티잖아 안티. 안티는 이제 막말을 하고 폭언을 하거나. 그래서. 물경주가 너의 입은 오르락내리락. 그 입에서 나를 막 까는 건 죄는 아니야. 막 까는 건? 막 까는 거. 막 까는 건 죄는 아니야. 막 까는 건? 막 까는 거. 아 그 입에서 오르락내리락 까는 거. 입에서 오르락내리락. 막 나를 까는 거 그건 죄는 아니야. 막 까는 거. 어때? 어? 막 까는 게. 막 까는 게. 막 까는 게. 알람 말까 까는 얘기도. 알람 말까 까는 얘기도 멘토포를 쓸 수 있어요. 오 잘하네요. 와우. 진짜? 잘하네요. 와우. 문 와우. 스마트. 보여주세요. 힌트 드릴게요 힌트. 자. 자 힌트가 떴습니다. 뭐 같아요? 자시. 고추 분자리. 아니 왜. 고추 붐 하고 뛰면 안 되고. 한 번에. 고추 붐? 아니. 고추 붐자리. 고추 붐자리. 오케이 오케이. 음악 주세요. 샵푸로 적을 수 있는데. 아 노래 봐. 안 보여. 오 마이 갓. 갑니다. 헤이. 아 글씨 또 이상하게 썼어. 헤이. 안 보여. 아 글씨 또 이상하게 썼어. 헤이. 아 글씨 또 이상하게 썼어. 아니, 아니.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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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안 보여. 안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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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뭐 봤어? 다랑. 일단 다는 있죠. 왼쪽. 왼쪽이 다. 우. 다랑. 일단 다는 있죠. 왼쪽이 다. 저도 이건 봤어요. 길게. 아니, 글자를 좀 이렇게 봤거든요. 금동연 파스 오픈합니다. 난 왼쪽 다 봤어. 이렇게 봤어요, 이걸? 맞아요. 이름 뭔지 알아요. 왜 이렇게 씁니까? 잘못 보신 것 같네요. 물. 물? 미음? 미음? 미음 느낌이었어, 미음. 맞다. 맞다. 맞다, 물. 그런데 이 봐봐요. 저는 저 윗줄도 약간 이상한 게. 입은 그 밑에 줄이 이렇다라는 내용이어야 하잖아요. 윗은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저 조사가 약간 저 은이 맞을까. 그러니까 지금 상태면 저는 ㄷ을 들었어요. 너의 입. 안 봤어, 안 봤어. 얘를 들었어요. 너의 입. 안 봤어, 안 봤어.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뭐 했어요? 알았대. 이렇게 막 그냥 상대방한테 상처 주는 너의 그 입에. 입에. 오르락내리마. 오르락내리마. 내가 뭘 좀 하는 건 죄가 죄는 아니야. 이렇게 된 이대로. 맞을 수가 있겠다. 말이 많네. 1심이래. 그렇지. 그 입에 에헤 좋다. 진짜 잘한다. 이거 안 봤을 거 없네. 앱으로 가면 되지. 거의 다 왔어. 습자, 쓰자, 먹자. 으쨰. 와, 뭐지? 질궁 질궁 너의 그 위가. 오르락내리락 막다를 좀 죄 놓냐. 막다. 막다, 모습 다. 막다, 모습 다. 뭐야, 뭐야. 어? 나 너무 들렸는데? 어? 나도. 아나운서급으로 들었어요. 뭡니까? 나도. 너 왔어? 나도. 다 올라라 우. 다 올라라 우. 잘한다. 지금 키옥칼 한 거야, 키옥칼. 우. 화이팅하시죠. 화이팅하시죠. 막다를. 아, 말하면 어떡해. 아, 말하면 어떡해. 막, 다, 룰. 막, 다, 룰. 막, 다, 룰. 막다를. 맞아, 맞아. 막다를. 맞아, 맞아. 막다를 줄 죄는 아냐고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돼요? 자, 막. 막다를 줄 죄는 아냐. 뭐? 어? 어? 막다를 줄 죄는 아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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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 어? 어, 제시. 제시 탱고! 어? 제시 뭐야? 어? 어? 저는 그냥 소리 내는데, 다시. 어떻게 해요? 제시가, 제시가. 제시가 했어. 나 했어. 정답이사어. 방금 말했잖아요. 지금 발음하면서 정답이났어요.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몰라, 까먹었어. 오메가. 대박! 낙다를 좀 쥐는 너냐 어? 왔다! 뭐야? 뭐야? 왜, 뭐해요? 나 뭐라고 했어요? 봐봐요! 즐거운 즐거운 너의 삐에 막타를 존재는 아니야! 내가 썼던 룩! 존재는구나! 대박! 대박! I think you are right! 그래! 탱구, 그게 이제 제시가 부르다가 그 발음이... 자, 이대로 갑니다. 탱구, 정답 좀 부탁드립니다. 탱구가 밑에 줄을 거의 완성시키면서 제시가 또 큰 도움을 줬습니다. 거의 정답을 얘기했어. 불러 주세요! 질겅질겅 너의 그 입에 오르락내리락 막타를 존재는 아냐 뭔가 있어. 인정 좋다. 딱 맞아 떨어지는 가사가 완성이 되는데 과연 정답까지 연결이 될지? 정답 봐야 돼! 이거 완벽해, 완벽해! 완벽해, 100%! 아니, 100%는 아니고 99! 오케이, 결과! 깔끔해, 깔끔해! 오, 박자! 오, 박자! 오, 박자!